자, 얘기해주세요. 자, 오늘 진짜 이곳에 또 와가지고 뭘 잡을지 또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늘 가끔씩 오는 장소지만 여러분들이 영상보면 여기 아시는 분도 참 많을 거예요. 먹어야 또 힘을 쓰니까 저녁을 먹는데 우리 또 카페 최고의 멋있는 분이 가끔씩 영상에 나오죠. 어머, 난 찍혔어요. 난 찍혔어요.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카페는 문이 열려 있어요. 자, 바다생활 부계정 임의대로 컷! 어머, 나 찍힌 거예요? 네. 구독! 좋아요! 다 씨알이 좋아요. 이곳에는 제가 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는데 자, 중간 정산 한번 보세요. 엄청 잡았죠? 계속 잡아 보겠습니다. 아, 이거 사이즈 좋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보세요. 사이즈. 엄청 좋죠? 이야, 무지하게 사이즈 좋아요. 이야, 여기는 사이즈가 다 좋아요. 다 한 8cm, 9cm. 이야, 여기. 제가 이따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거의 8cm, 9cm예요. 이야, 이거 보세요.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들었더니 꽃게가 다 1위로 다 왔네요 엄청 많네요 여기 여기는 사이즈가 다 좋아요 여기는 사이즈가 엄청 커요 지금 아마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보일 건데 저는 엄청 잘 보여요 그냥 대충 훑으면 사이즈 사이즈가 보통 9cm 이거 보세요 사이즈 아 이게 물을 저 안에서부터 잡아야 되는데 꽃게가 너무 많은데 물이 거꾸로 빠지니까 이게 하나 흠이네 이거 이렇게 많아 꽃게가 이거 어떻게 다 이거 꽃게가 너무 많아 막 발에 밟히네 놓치더라도 저는 뜰채가 또 부러졌으니까 그냥 집게를 잡아야 되겠어요 이거 사이즈 보세요 봐요 봐 사이즈 엄청나죠 꽃게 엄청 많아요 야 이쪽으로 오는구나 아우 발에 막 체내채요 사이즈 봐요 엄청 크지 사이즈가 오늘 어마어마하게 커요 꽃게들이 다 여기 엄청 많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너무 많아 이거 여기 엄청 많아 이쪽으로 꽃게 사이즈가 뭐 다 다 시장이야 시장 아이고 나 만통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야 이거 보세요 거의 다 뭐 9cm 야 야 야 야 야 야 그래야 막 빠져나간다 이제 아 방법이 없네 아 저는 만통을 해갖고 더이상 잡을 수가 없는데 야 큰일났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는 여기는 여기다가 사이즈가 엄청 커요 다 우와 엄청 작았다 잠깐만 이쪽으로 다 옮길게 아 이걸 잡고 있어 구독 좋아요 야 이거 야 야 큰거만 나와라 큰거만 야 작은거 안잡는다 야 여기 물색 무지하게 잘 나온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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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색 엄청 잘 나오고 되게 얕어 야 야 야 야 야 야 물색도 잘 나오고 물도 얕고 꽃게도 많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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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색 잘 나온다 여기 물색 잘 나오고 꽃게도 많고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사이즈 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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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사이즈 좋아요 어어 야 사이즈 좋아요 네 저쪽으로 가, 가애로 물꼴 이거 한 방에 이거 보세요.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가 뭐 보통 뭐 큰 게 아니에요. 보통 8cm, 9cm 오늘은 사이즈가 좋아요.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이거는 잡지 내가 이거는 큰 거만 골라서, 많다. 너네 그런 거 안 잡아. 이거는 좀 크네. 그렇지. 이거는 사이즈 좋아요. 쏙도 엄청 많아. 쏙 다 숨어있어 얘네들이. 꽃게는 이렇게 잡는 겁니다. 굉장히 많죠? 이렇게 얕은 물에. 이렇게. 근데 이거 방생 이거는 사이즈 괜찮죠? 자, 이것도 사이즈 좋아요. 보이시나요? 꽃게가 이렇게 많은 거. 이렇게. 꽃게 많죠? 자, 이거는 좀 크죠? 이거. 자, 사이즈 좋죠? 요런 거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사이즈 좋아요. 자, 사이즈 좋죠? 자, 이렇게 사이즈. 사이즈 좋죠? 자, 사이즈 좋습니다. 자, 사이즈 좋습니다. 어렵게 물에서 안 잡아도 돼요. 지금 발에 엄청 밟히거든요? 큰 거만 골라 잡는 거예요. 제가. 요런 데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이런 데. 이런 데. 사이즈 좋은 거로만. 작은 건 안 잡아요. 자, 요것도 안 잡습니다. 자, 사이즈 좋아요. 자, 요런 거 사이즈 좋죠? 자, 요런 거 사이즈 좋죠? 야,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아요. 이건 방생. 보이시나요? 이거 꽃게. 보이시나요? 자, 이거 사이즈 좋죠? 이거는 방생. 이거는. 자, 요것도 방생. 자, 요것도 방생. 이것도 방생. 이것도 방생. 이것도 방생. 요거는. 자, 이제. 자, 이제. 나가서 조과로 보여드릴게요. 그만 찍고. 구독, 좋아요. 자, 오늘도 열심히 해루질환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문주님.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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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낙지 좀 꺼내 봐주세요. 완전히. 문어 낙지. 문어 낙지. 네 마리 다 왔습니다. 네 마리 중에. 우와. 문어 낙지. 우와. 이거 보세요, 이거. 엄청 크죠? 문어 낙지. 힘이 그냥 넘치겠네. 와 여기 보세요. 짜자잔. 자 우리 은정씨. 볼게요. 이야 큰거만. 와 만통했어요. 그래도 나름. 아이고 고생했어요. 자 우리 언클 코젤님. 와 언클 코젤님도 만통. 오늘 저기 뭐야 꽃게가 엄청 많았죠? 정신없었죠? 어우 정신없었어요. 엄지 짠. 짜자잔 짠. 우리 바생님꺼. 이야. 이거 보세요. 우리 바생님. 일로 이게 몇 리터짜리에요? 40리터에요. 40리터짜리 만통했습니다. 아주 꽉꽉 채웠어요. 큰걸로. 자 보이시죠? 낙지도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나오면서 잡은 낙지 한마리. 자. 으으으. 이거 또 커요. 네. 아구. 엄청 큽니다. 어 막 그 머리가. 머리가 막 들어가더라고. 그런거를 그냥 잡았지요. 자 바다생활님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오늘 생각외로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가가 좋았습니다. 여기서 한 서너 번 해보다 보니까 물 빠지는 시기, 장소,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이걸 다 알게 됐어요. 다음에는 좀 더 쉬울 겁니다. 다음에 동출 함께 하실 분들은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